아 아 아 막 수σω에 나랑 어떻게 하얀 ifiques 오늘 해 타이런 방 insert one any me tootop nakka 아 혹시 이게 재밌는데요? 네? 어 아니면 까란 것 같나 아니 페이퍼 로맨스가 없어요 아니 로맨스가 아니라 아기 밍비 롱매스 해카 페이퍼 파켓 보여요? 눈꽃 페이퍼 눈꽃 깔으러 봐야카 아기 그 서게어 와... 페이퍼 그거 아시죠? 태국은요? 바텐 타이야카 정말 따뜻한 곳이신거 바텐티 곱굿 많아카 눈꽃 입을 떨어뜨릴까? 남기적 마이 밖니뢰해카 괜찮아요? 아기 혼자 말을 했는데 마이킥이 들어서 아 여러분 즐거웠어요 여러분 즐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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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멤버들이 가장... 고생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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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슈퍼키프 밖에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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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려웅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네요? 모든 분들도 즐거우셨습니다. 저는 당분간 태국을 못 올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기다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기다려주실 거죠? 기다려주실 거죠? 진짜? 진짜?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10년 전에 이렇게 만났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형들처럼 진정한 남자가 돼서... An을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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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노래 같이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롱콤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롱콤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그냥 롱콤을 하고 싶어요. 같이 볼까요? 롱콤을 하고 싶어요. 아, 롱콤을 하고 싶어요. 너무 부를뜨래요.. 한 개요 진짜? 이 노래 mixing다고 하마자. 푸화. 나 진짜 이렇게 세게 할 것 같아요. 그 노래 너무시네. 너무시네요. 아주 perceber. 너무 지 intr Nev din. 너무 시원하지마. 너무 시원하지마. 하하สุดท้าย 저희도 희망이 켜진ใจ ไม่เป็น 라이브 ใจฉัน 거의 없음 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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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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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월 14일날 하하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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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인사랑 제대로 한 번 하는 게 어떨까요? 일단 제가 선, 그리고 록탐 해 두근두근 루티디 해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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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희씨 알려주시죠 선, 네? 조교를 했어요 조교 예섭씨 가면 어때요? 예섭씨 손이 작아서 안 흘리더라고요 손이 작아서 참, 두, 셀 5, 3, 2, 3, 2, 3, 2, 1, 2, 3, 2, 3, 2, 1, 3, 2, 3, 2, 2, 1 정답 안 나요? ее, 잠시요 은인쌤 로티Steez 하나, 둘, 하나 슬 둘 정답 안 나요? 잘 봐야죠 eso 강인! 둘! 최고 둘 둘 둘 둘 셋 최고 최고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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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제꾸냐올판나가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자신있습니까? 자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있다 혹시 본인들이 자신있어요 여러분 자신있어요 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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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콤 탑콤 탑 강렬 지효 정 pigeon لم 클럽 대공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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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니, 그 왜 가만히 해, 그... 죄송합니다. 방금 가로우 해가 역사이 아, 아까 시작한 때 말하려고 안 했었는데 KRY 콘서트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오, 왠이 반여간의 화가라함이 흔한 콘서트 KRY 아, 갈라드 콘서트와 사실 슈퍼지니언 콘서트의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KRY도 참이 펜창에 카바레가 그래서 이 피니엠 때 아니지 않으면 더욱더 낫더라구요 멤버들이랑 꼭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네 저의, 또, 저희 멤버들의 바랜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11년 가주생활을 했고 5년 연섭생 생활을 했어요 아, 10년 연섭생 생활을 했고 5년 연섭생 생활을 했고 5년 연섭생 생활을 했고 11년 연섭생 생활을 했고 아, 10년 연섭생 생활을 했고 오랜 시간 준비한 솔로 앨범이 이제 거의 출격 준비를 맞춰서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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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사실 좀 마음 많이 어쩔서나 불안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만나서 멤버들도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마음을 위한 참고 그리고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콘서트 밤리, 그리고 그 콘서트에 깜방자이네. 이 노래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걸 저는 잊지 않을게요. 맨 와 프랭크 곡 마 마 래오. 자 미 콘서트 척 막 르노이. 근데 곡 자 미 비 원 름. 와 두 번 콰이 하이 깜방자이복 나카. 감사 고맙습니다. 우리 려오기도 그렇고 예상기도 그렇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이야기를 지켜주신 것만큼 지금 저희도 다 넘는 멤버로 이 무대에 섰어야 하는데. 그리고 팜 라 콤루 콤미피언 레이 나카. 지금 멤버들이 군 입대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네. 근데 콤브 거 앱 루스스 시야 다이 팀 와 콤브라우 매니마 콩콩나카. 빨리 저희도 다 같이 있는 무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릴 거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제 생각에 전해드린 거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도 좋습니다 엄마는 그녀의 영상으로 돌아다니러에게 전했을때 제발,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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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네요 아! 안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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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ow we are in the final spring 그리고 내일은 HALOIN! 하나를 하루하라 ERII! 둘은 HALOIN 둘은 HALOIN 둘은 제가 한국에서 감기를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 감기 걸린 섹시한 목소리 들려주고 싶어서 제 감기 걸린 목소리 듣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운이에요. 제가 노래 한 숫자를 짧게 들려드릴까요? 우리 규현이랑 려욱이가 이제 군대 가니까 제가 우리 두 친구의 어린 앙자랑 광화문에서 들려드릴게요. 어린 앙자가 바보죠 우리의 사랑을 잘하며 내게 말했어요 멤버들 솔로곡 한번 시작하게 해드릴게요. 촬영에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 제가 헷갈리고 있어 네가 아니면 바보처럼 그 자리에 네게 말했어 자 이런 거 시키지 마 자 자 어찌거나 사찌거나 양아이가 렌네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뛰어노니깐 오늘 우리 뵙라옵소서 뵙지나 네 정말 에너지가 항상 태국에 오면 저는 에너지가 송사해요 그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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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제가 유홀 활동할 때 태국의 남성팬분이 저랑 똑같이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너 기억해? 너 기억해? 아 맞아 그 분이 보고 싶네요 갑자기 아 아 네 아 아 참답 라오채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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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15년 동안 준비했었usive prototype 이전에만 진지 웃기고 싶었다는 생각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나를hes겠고 함께 노래는 명 mari Full 2 솔로앨범에 진짜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전에 다들 웃고 있어요 그때 진짜 너무 웃겨요 진짜 너무 웃겨요 진짜 너무 웃겨요 진짜 너무 웃겨요 나올 수도 있지 왜 웃는 거야 진짜 너무 웃겨요 진짜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언제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웃겨요 그래서 궁금하시죠 그냥 웃음이 말아야 왜 안 돼야 궁금한 건데 소희 형은 내지 마요? 안 돼야 내지 말래요 없었다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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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말래 팬들이 내지 말래요 왜? 썩이 왜? 일단 내면 안돼?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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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어제 공항에 내려서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희가UNT의 많은있는 벌써? 얼마나 알림 시간이 안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왜 거짓말하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왜 튕일어 서당이야 아, 무슨 소리야? 우리 정확히 어제 얘기했어요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또 시즌 앨범이 나오거든요 빛나와 저 빛 앨범밤 많이 그때 슈퍼쇼 6개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쇼 오늘의 마지막 곡 내년에 저희 타이 태민을!